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가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시작하고 급락이 나오다가 저가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압도적인 쏠림 현상은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HLB 바닥을 잡을지. HLB 이노베이션은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왔을 때 최고의 매력을 가진 그런 시아 투자에 최적화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해외 증시에서 테슬라가 1.4% 또 하락했죠. 전기전자가 올라섰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은 어제부터 해서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확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죠. 원래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죠. LNF는 얼마 크게 오르지도 못했지만 2차전지가 별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반을 보이는데 지금 봐야 될 쪽은 포스코와 에코 그리고 금량 요쪽이죠. 여기가 정말 거대한 큰 손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점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죠. 큰 상승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작을 하고 분봉을 보시면 시작을 하고 추세가 쭉 어제 밀렸고 오늘도 시작하고 아주 급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내려치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가 쭉 들어왔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다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작하고 급락이 나왔죠. 시작하고 하나 둘 셋 지금 10분 만에 10분 만에 하락폭이 마이너스 18.8%까지 10분 만에 내려갔어요. 10분 만에 10분 만에 하락이 일어나고 저가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어서 쭉 올라섰죠. 다시 18%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얼마 안 움직인 것 같지만 18%입니다. 18% 그러고 다시 매도세가 또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윗고리가 많이 달리고 있죠. 윗고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은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버블이 이제 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 보통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집단적으로 다 같이 올라갔죠.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숨은 2차전지주다 하던 그런 부분까지 다 발굴해서 전부 다 끌어올려서 거의 상한가로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고 이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점에서 큰 변동성은 이제 버블이 좀 마무리가 좀 되는 이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조정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는 아주 강력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또 강한 이런 또 힘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무너져서 지금 내려가진 않고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리는 이런 모습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은 아주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이고 이제 2차전지를 사면은 무조건 그 다음날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는 일단은 끝이 났죠. 끝이 났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을 빼서 2차전지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환경은 일단 1달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의 2차전지 그룹을 포함한 지금 낙폭이 그동안에 컸던 종목들 상승폭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하락은 엄청난 매수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다. 2차전지 덕분에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낙폭이 아주 크게 일어났는데 이유가 별로 없었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크게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에 공매도 업팅룰 예외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 형태로 크게 밀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진행되고 있죠. 알테오젠이 7% 그리고 레고캠이 5% ABM에도 5% 라고 하죠. 바닥을 잡는 모습이죠. 보시면 바닥을 잡는 모습이 있다. 낙폭이 큰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여기서 급락이 일어나고 바닥을 잡고 있죠. 쌍바닥 잡고 있죠. 그리고 의체비도 보시면 쌍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쌍바닥 바닥 올라갔다가 바닥 쌍바닥을 잡고 있죠. 쌍바닥 여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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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바닥까지 잡아내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억지로 하락이 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수급이 꼬인 상황에서 내려갔던 부분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바닥 잡았습니다. 바닥 바닥을 잡았느냐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서 무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서 바닥 잡았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 흐름이 진행이 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이노베이션 얘는 어제 먼저 한번 움직였죠. 어제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도 3%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윗걸이 좀 달고 있지만 지금 얘는 HLB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려 키르카티고 주산박 5억짜리 나한테는 초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는 주체가 펜실베니아 대학 카티치료제 메카죠. 거기서 태어났죠. 카티치료제 키리아가 세계 최초로 태어난 곳이 거기에 고향인데 펜실베니아 대 그 고향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좀 들자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죠. 아이폰2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걸리든 말든 간에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급변할 수 있는 가장 크게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HF이노베이션을 꼽을 수가 있겠죠. 얘는 그래서 시아투자다. 중장기로 아주 성적인 데이터가 키리카티에서 신케일이공에서 나오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는 그냥 급변이 일어날 겁니다. 급변.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바이오 쪽만 보면 시총액이 한 천억대 수준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 얘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지금 성장이 크게 기업가치 변화가 기업가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숨은 진주 숨은 씨앗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셀트리온 그룹도 올라서고 있죠.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다 반등입니다. 다 반등. 실적은 좋은데 억지로 억지로 엄청나게 내려갔다 라고 계속 예를 들었던 파라다이스 이제 도착하면서 들어와서 쭉쭉 올라서고 있죠. 억지로 억지로 끌어내린 그런 주가들 대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보면 얘도 크게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하는 정상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도 오늘 좋은 리포트를 내고 다시 크게 7%나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죠. 휴아시스도 지금 14% 12% 그리고 시젠이 17%나 지금 또 큰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D바이오도 아주 크게 반등 오랜만에 이제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 주들이 또 아주 강력하게 또 힘을 내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아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쪽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분위기고 이제 바닥을 잡았다 라고 봐도 괜찮은 상황이다. 그리고 2차전지는 엄청난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큰 변동성이 일어날 거고 이제 2차전지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환상은 일단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무조건 묻지마매수 같은 그런 형태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전지가 아닌 전목들 그동안의 수급 꼬임으로 인해서 내려갔던 전목들 거의 다 올라오고 있죠. 거의 다 아주 강력하게 아모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나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정상화되는 주가 흐름 주가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